블랙핑크와 함께하는 전기 안전성 하나, 둘, 셋, 넷 언니야 내가 전기 조심하라고 했잖아 순간 설거지하다 콘센트를 만졌어 적은 손으로 전기 사용 금지 외출 나가는데 전기 기구 키고 왔네 불필요한 전기 기구 전원 끄기 안 쓰는 콘센트 안전 커버 사용하기 문어발 콘센트 사용하면 안 돼요 주기적으로 콘센트 먼지 청소하기 서로가 시켜주면 돼 안전 안전기 조금 신경 쓰면 편리 안전기 우리 행복하게 언니 오빠야 우리 같이 하자 전기 안전을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 우리 같이 하자 전기 안전기 abbiamo